자,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B는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중 하나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대공황을 배경으로 등장해야 하는가. 대공황은 이제, 어... 대공황은 저기... 자유방임주의 때문에 국가 개입하지 않아가지고 빈부격차가 너무 커져서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결국 사회경제가 멈추게 되는 게 대공황이었는데 대공황을 배경으로 등장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게 뭡니까? 수정자본주의죠. 그럼 A가 수정자본주의.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는 적극적 시장 개입을 옹호하고요. B가 그럼 뭡니까? 신자유주의겠죠. 신자유주의. 갑니다. 자, 1번. A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수정자본주의는 큰 정부를 지향하죠. 큰 정부. 그래서 이건 틀렸다. 큰 정부. 자, B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지한다. 그러는데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줄이자.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던 공기업을 시장에 맡기자. 그게 공기업 민영화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2번이 맞네요. 3번. B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추가한다. 신자유주의에서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 그래서 뭐야? 효율성을 높이자. 형평성 같은 건 크게 고려하지 말자. 이게 신자유주의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X. 자, 기억에는 얘가 적절하다 그러는데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적극적 시장 개입을 옹호하는 것. 신자유주의는 다시 정부의 역할을 줄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말은 아니오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가해는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가? 자본주의라면 사유재산제도 다 인정하죠. 그러니까 수정자본, 이거는 수정자본주의도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예, 예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자, 뭐 그렇게 정리해보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